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이제 벤쿠버를 떠납니다 여기 한 9일 정도 있었고 비가 안 오고 완전히 하루 종일 맑았던 날은 하루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녁에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더라도 구름이 그냥 잔뜩 껴있거나 보통 구름이 껴있으면 비가 항상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잘 지내다 갑니다 차도 이제 파랗고 그래서 이제 공항까지 우버 타고 가야 됩니다 로드트립 영상은 끝났고요 이제는 좀 전형적인 여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좀 아쉽네요 우리나라의 서울에서는 사실 잘 몰랐는데 캐나다에서는 차가 주는 편리함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막상 차를 팔고 보니까 되게 불편하기도 했고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차가 조금 더 있었으면은 벤쿠버보다 훨씬 더 떨어진 곳에서도 좀 구경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근데 뭐 일단 여기가 날씨도 안 좋고 계속 차도 연락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차 파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최다 스캠 밖에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를 구경하러 온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이 차를 사갔고요 스캠 때문에 아주 짜증났습니다 저도 한번 스캠 당한 거 같아가지고 카드를 바로 바꿨습니다 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근데 거기 사이트가 약간 스캠 사이트 같아가지고 바로 카드를 바꿨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싹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오면 공항으로 갈 거고요 국내선 타는 거니까 가서 좀 그래도 좀 여유롭게 가려고 합니다 국내선 타는 거 같아요 수화물도 다 보냈고 여기도 이제 다 자동으로 하네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거 하나 사면 돼? 아 진짜? 아 진짜? 네? 왜? 요즘 기차 탈 때랑 뉴욕에 올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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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욕에 amo 내년 bream 내년 going 내년 내년 아노til 여기로 갑니다. 생각보다 좀 일찍 왔어요. 저희가 좀 서두르고 싶지 않아서 11시 반 비행기인데 2시간 남았네요. 지금 9시 반입니다. 아마 연착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연착의 일상이라서 제가 봤을 때 연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연착은 진짜 기본 10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저희가 탈 비행기입니다. 이쪽으로는 처음 와보네요. 여기 게이트 C 쪽인데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. 저쪽에는 먹을 곳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있을지 모르겠네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없으면 저쪽에서 뭐라도 잠깐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티모트가 왜? 여기는 레스토랑 같은데? 아 진짜 티모튼 찾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여기는 인천공항처럼 그게 없어요. 게이트 안에 들어와서 끌고 다닐 수도 있는 그게 없어가지고 어깨가 빠질 것 같습니다. 티모트는 완전 딴 데다가 박아놔가지고 겨우 찾았네요. 그래서 저번에 먹었던 거랑 너무 양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원래 이게 소세지도 끝까지 들어있었거든요? 근데 지금 안에 소세지도 없어요. 이제 다 먹었어요. 절반 정도 먹고 나니까 소세지도 없습니다. 원래 밑에까지 다 차 있었는데 어 이거 너무 창렬인데? 그럼요? 굉장히 실망스럽네요. 아 그리고 아까 잊어버리고 말 안 했던 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마스크를 썼거든요? 옐로나이프 가려고 했을 때도 여기 국내선 이용을 했었거든요? 벤쿠버 공원? 근데 그때만 해도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었어요. 공항에서는. 그때 비행기서도 좀 쓰라고 그랬고 근데 지금은 마스크 쓰라고 하질 않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사이에 정책이 좀 바뀌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. 마스크를 챙겨 오긴 했는데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. 여기는 거의 마스크 안 쓰다보니까 일단 10시 45분부터 보딩 시작하니까 10시 45분쯤에 이제 가기 그쪽으로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시간 돼서 탑승하겠습니다. 근데 저희가 존6인가? 어 그래가지고 한참 뒤에 있을 것 같긴 해요. 어허헣 줄 기네요. 그래도 연착은 안 됐습니다. 뭐 무슨 메인터너스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봅니다. 역시 정시 출각은 근런대요. 문자리를 80만원으로 드려야 돼요. 아 진짜 자리도 최악이야. 아 겨우 탔습니다. 이제 몬트리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네. 역시 정시 출각하고 있습니다. 저의 정시 출각은 그냥 완전히 바뀌었어 여기는 몬트리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일단 우버도 한 35달러 넘게 달라고 해가지고 비싼 것 같아서 대중교통 타고 가려고 합니다 다운타운까지는 10달러에 셔틀버스처럼 747번? 이거 타면 바로 갈 수 있다고 그러고 전철 한번 더 갈아타서 숙소로 갈 것 같습니다 소요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여기서 교통카드 3일권도 아예 사가지고 좀 가보려고 합니다 교통카드 파는 기계 있으면은 여기서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영어가 안 들립니다 이제 이상하게 했었는데 막상 캐나다 와가지고 불어를 이렇게 들으니까 여기는 완전 좀 다른 세상처럼 딱 느껴져가지고 특이합니다 일단은 다른 곳이 있는 곳이 있다면 안 되겠습니까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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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2. 4. 5. 10. 다음 주에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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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무슨 레바논 프랜차이즈가 있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좀 고프네요 이게 치킨인가? 어 이거 고기야 이렇게 생겼는데 음 맛있는 냄새 나 아 눈 너무 예뻐 오 고기 엄청 많이 들어 있네 고기 엄청 많이 들어 있네 딱딱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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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